야, 매직아이로 하면 한 방에 보일 수도 있겠다. 두 개씩밖에 못하지 않아요? 아니, 네 개가 그냥. 해보자. 나도 해볼게요, 오빠. 기억이 좀 졸리긴 하다.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? 나도 안 돼. 나, 됐죠? 귀여워. 안 돼? 안 돼. 서울랬어? 나한테 나 먹어. 이분을 그래. 이분을 모아야지, 왜 이분을 모아? 되고 있어? 오, 된다. 손을 띄면 다시 틀린다. 이렇게. 오, 됐다, 됐다. 나는... 바로 풀려. 난 그냥. 서울랬어, 빨리 봐. 오빠, 빨리 봐, 빨리 봐. 안 돼. 왜 자꾸 이불... 머리 되게 웃겼겠다. lol 저녁 엉덩이 한글자막 by 한효정